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엘림교의 이경희 목사입니다 KFC 창업주 커넬 샌더스에 대한 성공 스토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12살 때 어머니마저 재혼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페인트공으로 직업군인 철도 노동자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결혼하여 자식도 낳고 열심히 살았지만 경제공황과 함께 그는 40세에 망합니다 그러나 45세에 다시 치킨 요리로 켄터키주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네터론과 모텔을 짓고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1년도 못 가서 또다시 파산하고 맙니다 설상가상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고 그의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이 60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충격과 절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관하여 목숨을 끊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샌더스의 열심과 수고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샌더스는 밤이 되자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어떻게 죽을까 하고 밤거리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에 어디에선가 찬송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찬송소리에 이끌려 작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나이든 한 부인이 혼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샌더스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날 밤 샌더스는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무슨 일이든지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사회보장기금으로 나온 105달러를 가지고 자기의 낡은 승용차에 압력솥을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의 치킨 조리법을 소개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예배당 안에서 주님을 만난 샌더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3년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려 1008곳에서 거절을 당했지만 마침내 68세 때 1009번째 찾아간 레스토랑에서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1호점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KFC는 현재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성공했습니다 구TV 시청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집념과 끈기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좌절하고 낙심돼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할 때 주님은 한 여인이 부르는 찬송소리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것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신병에서 낫게 하셨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오라는 곳 없었지만 그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거슬러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내 열심히 성공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내 앞에 놓인 장애물과 같은 환경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환경에 매여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는 바로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생명 죽게 있습니다 능력도 죽게 있고 소망도 죽게 있고 축복도 죽게 있습니다 치료하심도 죽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승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소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소 안에서 환경에 매여있는 모든 무거운 짐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